아 아파! 아 아파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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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그런 거야? 아니 오징어 무슨 도말도 미끄러지듯이 뭐 하는 거야? 미끄러졌어 야 어떻게 한 동작에 다 들어가냐? 어? 아 이게 또 야! 야! 끌어올리려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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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올리려고요! 너는 내부에 저기 있어! 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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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럼 올라왔을 겁니다! 그 감정을 그대를 기억하세요! 야! 운명하시죠! 야 진짜! 이 감정을 기억하란 말이에요! 이 감정을 기억하세요! 으악! 운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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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하시죠! 형! 이 감정을 기억하세요! 저번에 날아갔던 거 기억해 알았지? 끌어올리! 날라갔던 거 기억하라고! 아 운명하자! 운명하자! 우연아! 이번이 복사의 길이다! 운명하자! 조궁아 너 안 아프지 마. 조궁아 너 안 아파. 조궁아 너 안 아파. 조궁아 너 안 아파. 조궁아 너 안 아파. 너 안 아파. 뭐야. 이거 왜 그러는 거야. 뭐야 또. 야 너 실에 나올 때 잘해. 됐다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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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프다. 거기에서 거기에서 다시. 조궁이 돼요. 형 어떻게 될 거야. 형 어때요. 아 뭐해. 아 뭐해. 와 진짜 좋다. 나 이거 잘하는 거 같아. 나 진짜 잘하는데. 나 진짜 잘하는데. 나 진짜 잘하는데. 신혜야 너가 꼈다. 아 신혜가 나오면 안 되니까. 그 아까. 신혜 은혜 아니고 신혜니까. 아 정말. 승리가 이미지 다 어디서 있다니까. 뒤로 밑으로. 넘어가지 마. 해 주지 말라고 해요. 형은 안 돼. 아 신혜 진짜 내가 진짜. 진짜 아낀 동생이에요. 우리 엄마 아빠도 그날 사귀었어. 이거 안 돼. 어? 안 된대. 아니 왜 안 되는 거야. 어떻게. 설레지 마. 설레지 말라고. 설레지 말라고. 형 형 오빠 고마워요 잊지마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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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이럴 트러마가 형. 눈 찾아보지 마요 눈. 애교밖에 없어. 괜찮아? 그래?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마음이 또 틀려줄걸요. 하긴 해야지 일단. 형 여자한테. 구식이야 구식. 형한테 적용을 했어요. 아 왜 애씨가 끊어줬어요. 헌닛맨은 그런 게 아니야 형. 머리 반대세요. 야 땅만 보고. 땅만 보고. 뭐가 땅땅이. 난 그 정도 아니야. 물량 물량 아니야. 아 잠깐만. 아니야 아니야. 나 아무것도 안 해. 가만히 있잖아. 가만히 있잖아. 나 가만히 있잖아. 나 몰라. 아 지금. 신혜야. 아프다 그래. 신혜야. 아파. 신혜야. 나 가만히 있잖아. 나 가만히 있어 지금. 살려달려 해. 오빠. 신혜야 나 가만히 있잖아. 신혜야. 신혜야 가만히 있잖아. 제발 제발. 얘 진짜 세. 무릎. 무릎. 다 맞춰. 신혜야. 신혜야. 어디 쎈네. 내가 볼 때 솔직하게 얘기한 것도 우빈이 보단 나아요. 진짜로. 아니 우빈이 보단 나아. 여기서 주방 밑에는 알 끝이에요. 진짜. 아 진짜. 이긴 거야. 야 진짜 세. 의견을 잡아줘요. 와 시험해야 돼. 좋아. 좋아 좋아. 야 시험이야. 야es 진짜야. 장난 아니야 정말. 제가 끝이려chen. 네가 붙여. 야 그거 아니야 너 아니야. 야. 걔도 한대는 행동 하지마요 형. 야 얘는 10개 있다고 10개. 나 확 내겠어. 아이 나 misconlene겠어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